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신,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두계동 5층 16세대의 신축빌라입니다. 새롭게 조성된 문학택지지구에 위치하여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조용하고 공기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인천문학경기장, 지석어린이공원, 다양한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이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문학초등학교, 문학정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자녀교육에도 용이합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과 가깝고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도 인접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합니다. 계약자 모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투어 신청해주세요. 신축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현재 문학동에서 분양중인 3룸 중에서 가장 큰 평소의 3룸 시축빌라로 방색의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2개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최신 디지털도 어락이 설치되어 있고 넓은 전실에는 넉넉한 크기의 신발장과 외출시나 귀가시 편리한 일과소등 스위치 방음과 단열의 효과적인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넓고 시원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6인용 소파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넓은 사이즈입니다. 화이트톤의 깔끔한 인테리어와 포세린 타일 바닥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주방은 아이보리톤의 상하부장과 기억자형 구조로 설계되어 깔끔하고 실용적이며 냉장고 자리와 식탁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환기창이 설치되어 음식 냄새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침대와 붙박이장을 놓고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안방 옆으로는 베란다가 있어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욕실에도 환기창이 있어 습기 배출이 잘 되며 넉넉한 사이즈로 샤워하기에도 좋습니다. 중간방과 작은 방 모두 네모 반듯한 구조로 가구 배치가 용이하며 작은 방에도 베란다가 있어 세탁실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메인 욕실은 욕실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 샤워시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며 환기창이 있어 습기 배출이 잘 되어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주차는 100% 이상 가능하며 보안 cctv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2천만원만 있으시면 담보대출만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오니 실입주금이 적으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무료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